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년 7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도 덥고 거기에 또 장마까지 겹쳐서 조금 불쾌지지가 높은데 여러분들이 힘든 와중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게다가 또 7월 학평 같은 경우가 올해의 출제기조가 반영되기 전에 출제됐다고 현재 언론에서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2023년 7월 학력평가는 7월 학평이라고 하죠. 평가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가원이 아니고 평가원 시험들은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지만 이제 7월 학평, 3월 학평, 4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 이렇게 4번의 학력평가, 정확한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그렇죠? 6평과 9평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모의평가죠. 그렇죠? 이름이 좀 다르고요. 인천시교육청에 주관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 물리원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교육청이 문제를 되게 탁월하게 뽑지는 좀 못해요. 보시면 제가 뭐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방향성과 약간 조금 괴를 달리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을 때 많이 나왔어. 물론 되게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평균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번엔 또 특히 평가원이 선택하지 않을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다수 출제가 되면서 1컷도 낮아졌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방향성이 조금 안 맞더라도 교과 과정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평가원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주제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외에 줄타기를 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뭐 용서에 매달려 있는 그 전자유도에서 역학적인 에너지 손실을 묻는다던가 역학적인 손실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사각형에서는 얘가 힘 받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힘 받는다. 그게 여기서는 그럼 어떤 메커니즘으로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또한 이제 스펙면에서 바닥에서 전달되는 의미가 정지마찰력이거든요. 정지마찰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과정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저도 풀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요. 여튼 뭐 그걸 떠나서 해설강의 시절에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해설강의를 잘 봐. 분명히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들 자체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료들은 참 좋습니다. 알겠죠? 자, 출제 경영안 중킬러 문항들이 다 출제가 되었고요. 낯설어 보이는 상황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시간 단축이 안 되어서 뒷부분에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난이도도 상급 난이도로 느꼈을 거야. 체감 난이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느꼈을 때, 재학생들 느낄 때 아, 어렵다. 시간 너무 부족하다. 아, 이런 것들. 정부 발표랑은 좀 다르다. 여러분들 정부 발표가 이렇게 나왔어도 조금 뭐 킬러 없이, 준킬러 위주로 출제하겠다고 해도 분명히 수능보다 난이도 있게 공부하는 건 맞잖아요. 모든 시험의 본질 아닌가요? 수능보다 쉽게 공부해? 어떤 시험보다 쉽게 공부합니까? 아니죠. 다 어렵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부의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대포 하향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어렵다고 하면 또 너무 어렵게 공부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이번 시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내겠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좀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거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1등급 수준 학생들은 40점은 넘었어야 돼요. 그런데 좀 느슨하게 있다가 1등급이었던 학생들도 40점도 못 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반성해라. 알겠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어떻든지 간에 1등급인 학생들은 1등급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공부했다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낙선문항이 4번의 운동격칙 문제인데요. 바닥에서 수평방향으로 마찰 면에서 전달되는 힘들 그런데 힘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의 전자기유도는 D급 보기에 이게 사각형이 세로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올라가 내려갔다 할 때 얘가 힘 받는 게 원래 플레밍 왼손 법칙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식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받는 거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두 문제가 좀 낯선 지문이 낯선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심층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7번 연력학 문제 18번 전기력 문제 18번 전기력은 또 계산을 또 많이 해야지만 또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탁월한 문제는 아니었죠. 19번 역학적 에너지 20번 등가스 동독 문제 20번 등가스 동독 문제도 소수종 계산해가지고 20분의 11 이걸 구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알고리즘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1컷은 42점 2컷은 36점 3컷은 31 4컷은 24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하셔서 엔드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이건데요. 이게 A, B, C, D가 있는데 이게 전화의 종류가 A가 양전화인지 음전화인지 안 알려줬고 문제에서도 그냥 크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같은 종류인지 반대 종류인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고 또는 A가 양전화라면 B, C, D가 무슨 전화일까 이렇게 판단해 나가야 되는데 C가 양전화인지 음전화인지 판단했을 판단하려고 할 때 계산을 해서 꽤 볼륨이 크게 계산을 해봐야지만 C가 양전화인지 음전화인지 A가 양전화였다면 C의 전화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전기력에서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많이 틀린 건 20번인데 위치 난이도가 컸고요. 소수점 계산이 또 들어가가지고 뭐 30분의 16.5 물론 소수점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물리는 소수점 계산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소수점 계산은 이것도 못해! 라고 출제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이 소수점 계산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 소수점 계산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풀다가 내가 잘못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똑같이 지저분한 계산을 안 내는 것이 실전 연습에는 좋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출제 지내기 이런 얘기를 하지? 소수점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과정에서. 다 하지. 30분의 16.5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잘못 푼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 잘못 푼 게 아닌데 제대로 풀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시간을 더 잡아먹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모의고사회사는. 이건 기본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위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대학 부분에 시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19, 20번은 풀 수 있는 학생들도 시간에 압박을 많이 받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4번의 운동법칙. 이게 이제 한 덩이로 보았을 때 여기서 F를 밀었는데 안 움직였잖아? 한 덩이로 오면 주거반님이 다 무시하고 전체 개의 운동형이 안 주니까 바닥이 마찰이 있나봐. 그래서 얘가 이제 밀면 그거에 대한 밀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F를 받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수평면에서의 힘전달을 우리 과정에서는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나왔다. 이게 이제 평가원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EBS에서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평가원이. 그냥 해설을 보시고 어떤 문제인지만 딱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력학. 볼륨이 좀 컸죠. PT 그래프이기 때문에 PV를 전환한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데 PV를 전환하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줘야지만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볼륨이 좀 크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겠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다면 3분 내에 풀 수 있어야 돼요. 3분. 3분. 3분 안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은 30%로 나와서 준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문형수를 분석하면 전체가 965로 출제가 되었고요. 계속 965야. 그중에서 이번 시험에서 물론 제수증이 없었지만 재학생들이 집계한 현재까지 정답률 50% 미만 문제는 1단원에서 4문제가 포진을 해 있습니다. 2단원에서 4문제 이렇게 8문제가 50% 미만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파동 파트는 이제 공부가 좀 되어 있나 봐요. 정답률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여름 시즌 지금 7월이잖아. 그렇죠? 7월쯤 되면 파동은 안 틀려. 3, 4월 동안 내가 얼마나 단 소리 했어. 파동이 안 돼 있다. 파동이 안 돼 있다. 판독이 안 돼 있다. 6편까지도 6월 초에 6편까지도 파동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재학생들이 개념이 뒷부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실력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출원형 문제들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름 시즌부터가 우리가 N제와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개념들을 보완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나왔다. 이번 시험에는. 그리고 수능으로 가면 약간 정답률 50% 위만인 게 좀 줄어들죠. 재수생들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등급별로 깍두기 썰듯이 그냥 팍팍 썰어가지고 1등급 이렇게 이렇게 하기는 현재 물리원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죠?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 그 체질을 잘 분석해서 공부해 나가라. 그래서 제 컨텐츠를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4페이지가 4페이지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느꼈을 것 같아. 풀 수 있는 애들도 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감을 잡을 거야. 한번 후수 조치를 하다 보면 아, 내가 개념학 문제에서 좀 틀렸구나. 1, 2페이지에서 좀 틀렸구나. 이런 친구들은 개념들을 압축 개념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풀 버전 개념보다는 이제 압축 개념이야. 압축 개념. 그리고 필기노트 있죠? 필기노트 계속 갖고 다니면서 지식형 문제들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이 아직도 안 돼있다라는 사람들은 기출 300을 마무리해 주시고 하반기 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간 거잖아. 그치? 여름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곧 그렇죠? 예, 기말고사도 거의 끝나가고 자, 심층 문항들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항들은 제 컨텐츠를 따지면 특특에서 유형분서 그리고 실전 300의 전범위 준킬러 앤제입니다. 특특을 하고 실전 300을 진행을 하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죠? 특특하고 실전 300 됐어? 네, 특특이 매우 중요해. 특특 알겠죠? 그리고 전범위로 가면 특특은 파동이 없어요. 파동이 없기 때문에 실전 300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300은 약간 전범위 준킬러 앤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난도 특강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연습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실전 300은 실전성이 있는 문제들 유지로 구성이 되어서 전범위 준킬러 앤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상 문제로만 되어 있고 특특은 30%의 기출을 포함한 70%의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서 가면 좋겠고 둘 중에 뭘 하면 좋겠냐 둘 다 안 했는데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둘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1등급을 가기 위해서 둘 다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저는 1등급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전범위가 들어있는 실전 300을 풀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하반기 때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풀어서 엔제 두 권 정도는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실전 연습으로 가게 되면 특모가 현재 시즌 1이 완강되어 있고 시즌 2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1, 2는 이제 여름 이제 뭐 9월 10월 이때 막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빅킬러 모의고사 18모의고사라고 하죠. 두 문제 없는 거 두 문제 없는 모의고사로 속도감 있게 연습하는 빅킬러 모의고사 현재 8회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이 되었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로 속도감 있게 이제 정답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 두 개를 제외하고 내가 20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시간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20분 안에 이걸 풀 수 있게 연습한다던가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쯤 되면 최종점검 파이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컨텐츠 중에 수능에서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과 신상 기출들을 포함을 시켜서 분석하는 책이 최종점검 파이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보면서 자신의 체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킬러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물론 뭐 요즘엔 킬러가 아니라 준킬러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준킬러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4페이지 위주로 틀린다라고 하면 얘들을 하면 되고 1, 2페이지 틀린다 그러면 얘부터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체질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7월 학평이 딱 끝나고 나면 재학생들 재수생들 모두 하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날씨도 덥고 급급하고 막 그렇죠. 뭐 강의실 안에서 또는 뭐 자습하는 독서실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셔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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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